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식판에서는 박지가 되네요. 박지가 되지 않으면 돈을 내 걸로 못 만듭니다. 못 만든다. 못 만든다. 최고의 박지가 누굽니까? 세력입니다. 세력들이 박지죠. 개인들은 그냥 직진만 하는 개인들 있죠. 직진만 하는 개인들 수익을 못 냅니다. 어디서부터 직진을 하느냐. 직진한 개인들의 최후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정말로 열광을 할 때 열광을 하던 종목들 한번 보시면 상황이 변하고 그리고 상승에너지가 마감이 되면 박지가 되죠. 계속 상승에너지가 강력하면 상승한답니다. 상승합니다. 계속합니다. 카카오 최고예요. 카카오만 한 주식은 이 세상이 없습니다. 이때는 그게 맞죠. 여태까지는 카카오만이 살 길입니다. 카카오. 오직 카카오. 죽어도 카카오. 무조건 카카오입니다. 아시겠어요? 카카오. 계속합니다. 카카오입니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계속 지침하죠. 그러면 카카오 카카오 하다가 많이 올라갔을 때 여기서 이제 막 카카오래 카카오래. 그걸로 사니까 역시 진짜 카카오래. 야, 수익 나 많이 먹었다. 늦게 샀지만 나 이만큼이나 먹었어. 13만 원 사서 17만 원까지 봤어. 나 이제 진짜 부자 되겠는데. 진짜 부자 되는 거 맞습니까? 세력들이 이제 이탈하죠. 이탈을. 그래도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박쥐처럼 굴지 마세요. 카카오 한 번 간다 그랬으면 계속 가야지. 17만 원 갔는데도 계속 가야지. 무슨 소리입니까? 아, 기다리세요. 카카오는 미래입니다. 미래. 기다리세요. 기다려요. 올라갑니다. 올라간다니까요. 올라간다 그랬죠. 올라갑니다.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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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원까지. 3만 8천 원. 17만 원에서 3만 8천 원까지 내려왔는데. 이거가 지금 뭐 한 2년 이상 내렸죠. 2년 이상 하락을 하는데. 그래도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기다리면 이거 50만 원 갑니다. 이게 개인들. 직진한 개인들의 체험이다. 이게. 직진한 개인들이죠. 에코프로는 안 그러냐. 이 추세 흐름을 읽어야 됩니다. 이거를. 자, 에코프로가 바꿉니다. 세상을 바꿉니다. 그리고 쭉쭉 올라가서 150 가니까. 와, 역시 진짜 에코프로구나. 여기서 이제 매수를 막 하죠. 막 흔드니까. 야, 싸다 싸. 이거 300만 원 간다 그랬어. 500만 원 간다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150까지 갔는데. 150만 원에서 지금 봐봐. 100만 원까지 떨어져. 지금 이거 에코프로가 답입니다. 에코프로의 인생 몰빵해야 됩니다. 계속 갑니다. 계속하여. 직진이죠. 에코프로 에코프로. 내려가면 공매탓. 공매탓이 맞긴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모멘텀이 사라지면은 공매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그냥 내려온 거예요. 카카오도 다 공매가 저렇게 끌어내렸다라는 건데. 말이 안 맞죠. 지금. 말이 안 맞습니다. 그렇게 계속하는 것은 그냥 희망사항을 바램을 이야기하는 거죠. 공매가 미친 역할이 큽니다. 더 가파르게 하락을 시키는 거 맞죠. 그렇지만 추세 자체는 공매도들이 그냥 다 그냥 완전히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공매이 금지됐는데도 계속 내리죠. 지금. 왜 계속 내립니까. 공매 금지됐는데.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불법 공매 있잖아. 불법 공매. 불법 공매 쳐서 내리는 거야. 공매에 금지해도 소용없어. 불법 공매. 불법 공매 가지고 이걸 갖다가 다 박살낸다. 이렇게 또 볼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150 찍었다가 3분의 1터만 났는데. 그래도 에코프레예요. 그렇게 계속 직진을 하죠. 직진하면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 주식판은. 직진해서는 안 된다. 방향성이 계속 우상향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시그널이 나오면 욕심을 조금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셀트리언도 그랬죠. 정말로 좋은 상황이었지만. 이게 엄청나게 상승했죠. 그렇지만 경험을 해봤더니 안 되더라. 직진만 계속하고. 안 돼. 내려가도 계속 올라갈 거다. 이게 다 공매 탓이다. 계속 그렇게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선택을 하면 답이 없더랍니다. 아무리 욕을 하고 해도. 안 되더라.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건데. 결국 안 되더라. 어마어마한 지금 시간적인 손실까지 나오고. 이제 상승하다가 또 밀리죠. 이렇게 이제 크게 올라가서 이제 시작이다. 이제는 진짜 시작이다. 이게 빠꾸 없다. 그러고 있지만. 빠꾸도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이게 보인다면 그게 안 보이면 그냥 가는 거죠. 안 보이면. 23만원에 팔았어야 되는데. 이러고 여기까지 내려줘. 17만원. 이거 안 아픕니까? 이거 많이 아픕니다. 투자 금액이 많다 그러면 많이 아프더라. 지금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주식이라는 부분은 대응을 반드시 해야 된다. 세력처럼 움직여야 된다. 세력처럼 움직이고 세력처럼 생각을 하려면 박쥐가 돼야 된다. 박쥐. 우리 주식판에서 최고의 박쥐는 뭐냐. 세력입니다. 세력. 세력들이죠. 세력들은 칼입니다. 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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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박살되고 내려차 버리면 이렇게. 무조건 세력이 되어야 된다. HLB도 세력이 되어야 된다. 세력. 세력을 따라다녀야 된다. 세력들이 올리면 올라가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박사 나는 겁니다. 8만원 갔다가 지금 3만원까지도 내려차 버리죠. 중간중간에도 지금 5만원 갔다가 또 3만원. 6만원 갔다가 2만7천원. 6만천원 갔다가 2만5천원. 4만7천원 갔다가 2만8천원. 5만원 갔다가 2만6천원. 계속 이러죠. 세력들은 박쥐입니다. 계속 박쥐처럼 쭉 사서 올려가지고 아주 크게 갈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서 매도해서 박살내서 여기서 산 개인들 물량을 최대한 탈탈 턵니다. 탈탈. 탈탈 털어가지고 다시 올리고 다시 끌어내려서 탈탈 털어버리고 다시 밑에서 받아서 올리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HLB나 셀티련이나 ABL이나 다 똑같다. 특히 바이오는 지금 당장의 수익이 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세력들이 가지고 놀기 제일 좋습니다. 명분을 만들기가 좋죠. 그래서 올렸다가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면 또 내려가죠. 박쥐처럼 투자했으면 이거 뭐 얼마나 내려가던 흐름이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라도 박쥐처럼 투자했으면 타점을 잘 잡아야 되죠. 투자했다 그러면 수익을 계속 내는 겁니다. 세력들은 주가가 아무리 내려가도 계속 수익을 냅니다. 개인들만 수익을 못 내죠. 개인들만. 그리고 한 방을 노리면서 얼마 간다 얼마 간다 이런 거는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이 리스크가 좀 크다라는 부분은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HLB는 승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은 상황이긴 한데 그러나 지금 상당히 이르게 움직였죠. 아직 승인이 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먼저 빨리 움직여서 올라갔는데 지금 올라간 게 상당히 급조된 상승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봐서는. 바이오가 전부 다 상방으로 올라갈 만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아주 급조해서 IR을 하고 뉴스를 뿌려대면서 이렇게 밀 올렸다. 여기하고 비슷합니다. 재료가 있을 때, 좋을 때, 정말로 기대감이 높을 때 이 세력들은 또 개인들의 물량을 고점에서 넘기고 끌어내리죠. 그러면 불나방처럼 들어온 개인들은 다시 밑으로 만약에 내려친다 그러면 밑에서 또 탈탈 털리게 돼 있습니다. 아주 몰빵을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주 크게 배팅 들어왔겠죠. 100만원 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런 물량들 쪽쪽 빨아먹습니다. 쪽쪽 빨아먹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냉정하게 좀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이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상승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력하게 보이는 부분은 아니다. 이 바이오 쪽이 전반적으로 힘을 같이 좀 실어줘야 되는데 같이 힘을 좀 실기가 힘든 지금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방으로 에너지를 좀 모아가지고 위에서 매수한 개인들 물량 탈탈 털어가지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버티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버티면서 갈 수도 있는 상황이 하지만 바이오 전체적인 분위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성인이 나면 낙이만 나면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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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한두 번 당한 것도 아닌데 할 때마다 맨날 당하죠. 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이번에는 진짜다. 이번에는 진짜다. 이번에는 진짜다. 계속 당합니다. 계속 당한다. 이번에도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중 조절하는 거죠.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올려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비중을 좀 조절해놓고 내려오는 흐름이 지금 바이오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 타고 하방으로 흘러내리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밑에서 다시 잡을 준비를 하면 되겠죠. 비중을 조절해놓고 그렇지 않으면 또 조금만 주가가 내려오면 또 욕으로 남부가 될 겁니다. 게시판이 아주 지금은 얼마간도 얼마하다가 또 슬그머니 이렇게 내려오면 또 뭐 사기네 어쩌네 이러면서 욕을 잔뜩 하면서 이제 밑에서 매도하게끔 만드는 이런 분위기가 게시판을 도배를 할 겁니다.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해서 만약에 내려온다면 어느 정도 하락해서 만약에 내려온 위치에서 그런 욕으로 도배가 된다 그러면 그런 것도 무십입니다. 무십. 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다 세력들이 하는 거다. 그런 것도. 게시판 이용을 정말 잘합니다. 위에서는 얼마간다 얼마간다 북채와 깽가리 쳐버리고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그런 거 다 싹 없애버리고 새로운 아이디 가지고 거 봐라. 박살나잖아. 이제 다 팔아야 돼. 사기야. 뭐 이러면서 이제 겁을 주죠. 그럴 때는 버티는 겁니다. 아니면 매수를 한다거나 그런 게 필요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세력들을 맞서서 절대로 못 이긴다.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주가를 좀 올려주면 욕심을 좀 버려야 되는데 욕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그게 문제죠. 이런 곳에서 매수를 해놓고 진짜 된다. 진짜 된다. 진짜 된다. 진짜 된다. 이러고 있죠. 그래서 진짜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식은. 봐서는.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 월요일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추세 힘이 하방으로 좀 밀리고 있는 이런 부분을 경계를 좀 해야 됩니다. 하방으로 지금 내리치는 힘이 아주 강력하죠. 아주 이렇게 강력한 상황에 되돌리려고 하면 강한 호재가 나와 있는다. 강한. 아주 강력한 호재가 이 바이오 쪽을 밀어올릴만한 호재가 좀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 분위기가 또 때가 되면 또 나오겠죠. 그러면 비중 조절을 좀 해놓고 좀 여유롭게 힘을 빼고 뭐든지 나 홈런을 쳐버릴까 하고 야구를 하는데 타석에 들어가서 어깨에 힘 잔뜩 넣어가지고 골프 칠 때 온 힘을 다해가지고 내가 파포 호리놀 한 방에 나는 큰 부자가 될 거야. 호리놀 될 거야. 온 힘을 다해서 치면 그냥 슬라이드 나아. 슬라이스 나아 보여요. 슬라이스.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